6시 6시 10시 5시 5시 아 까비 진짜 까비 신 궁받고 들으면 되겠어 금속방풀이야 방풀 장담하는지 방풀이야 금속백풀 장담 방풀이야 방풀아 방풀이야 방풀아 방풀다 방풀아 방풀ak 챌린저도 안봐놔 voor doss들 아 바닥 또 터져? 또 터져? 2대2 싸우면서 전기 털리면 안되는데 인속배트 씨빨새끼야 잘걸렸다 인속배트 씨빨새끼야 일로와 나이는 내가 먹는다 어 본 너무 심한데? 보통 너무 심한데? 어? 강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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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애매해 약간 애매했어 뭐하냐? 아 싸해 싸해 올라가줘야겠다 이거 나이스하고 야 징크스한테 그렇게 맞으면 안돼 해심 터진다 해결사 갑니다 5 4 3 2 1 끝 빠졌구요 질리언 궁 써주고 완전히 아 씨발 이것때매 그런다니까 이것때매 이것때매 그런다니까 내가 이것때매 그런다니까 아 질리언 궁때문에 이게 힘들다 약간 카운터 느낌이야 아 아 쩔 됐네 아 아 아 아 아 박형 다 때려잡았었는데 질리언 아 질리언 때려잡아야해 질리언 어그로 때문에 아 이것까지 깨려고 하는것 같다 존나 무서워요 바로지 쌍놈의 바로 아 금속베트 씨빨새끼 나랑할때 존나 못하고 이럴땐 트리플킬? 아 질리언 궁때문에 안죽었어 가리우스가 나랑할때는 심멧데스 씨빨새끼 와 이판에 거의 인색빈이 하고있네 와 존나 알바 안된다 진짜 딜러 물고싶었지 쌍놈의 포지션이 안좋았어 금속베트 존나 알바 와 금속베트 존나 나랑할때는 십삼데스 씨빨새끼 이번팔은 인색빈이 아 아 딜레이가 3등 딜레이가 3등 마지막에 6몇 1등각이었는데 아 빌리지님도 잘했어야 돼요 바텀 2대2에서 너무 털려가지고 어 음 아니에요 빌리지님도 근데 원래 질리언 지금 5픽이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